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노갯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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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죠? 네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오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거 멘토스 콜라만 이거 네 먹어보면서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자주 못했던 그런 시절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감정 감정을 극복한 이야기 네 그런거를 이 멘토스 먹어보면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먹어볼게요 이런 사탕 소리도 좋아하시나요? 너무 크게 들린까봐 원래는 이게 두개 정도 먹어야 좀 이제 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은데 어 같은데 두개 먹으면 아마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만 먹으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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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못해 들어요 자세 근데 분명히 한 3개월 전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자세히 뭔 말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뭔가 그 이 영상을 계속 올려도 될까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좀 심리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네 제 심지적으로는 괴로워서 못올리는 거긴 한데 여러분은 마냥 기다려야되니까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음 만약에 계속 촬영을 이어갔다면 나는 그 뭐라고 해야되지 이게 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 군덩님이 되게 심지적으로 불안한 데도 불구하고 너무 애쓰하는 거 같아 보인다 되게 웃을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억지로 웃는 거 같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감정을 좀 극복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쉽지만은 않더라구요 뭐랄까 약간 좀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그런 느낌 물론 그거를 이제 잘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저는 이런 우울할 틈을 가질 새 없이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울하면서도 항상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 있잖아요 어플 댓글을 어플에 있는 댓글을 보면서 참 댓글 달 힘도 없는데 보고 있자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지더라구요 미안해지더라구요 되게 맛있네 하나 더 먹을게요 그래서 항상 바쁘게 살기로 했어요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 영상 제작도 하고 뭐랄까 운동이란 것도 좋은 취미생활이긴 한데 아마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거라고 생각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소속되어있는 담당자분을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 감정 극복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채널이 16,300명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숫자이지만 또 그때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걸 느꼈는데 내 내 조심은 어디로 갔나 하면서 이렇게 감정 극복하는데 담당자분이랑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를 잘 못할 때도 있어 좀 제가 감정도 추스르고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뭔가 제가 유튜브를 다시 억전탈 수 있게 만들어준 큰 운동력이 되어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튼 이번에는 소리 하나 더 먹어서 그 감정 극복이란게 되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담당자님을 뵙기전에 되게 약간 좀 극복했지만 약간 극복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극복했지만 과연 앞으로 유튜브를 다시 해낼수 있을까 3개월동안 쉬었는데 저를 너무 잊지 않았으니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소리를 더 향상되서 담아야되는데 더 떨어져있으면 어떡하지?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 퇴화된다고 해야되나 좀 더 향상되야되는데 여튼 여러 감정이 엉기면서 이렇게 업로드를 추적하게되고 업로드가 좀 늦어졌던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인걸 보면서 카메라 정면을 잘 볼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약간 좀 어색하더라도 다시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깐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좀 편할것같아요 좀 더 좀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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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금방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영상의 주제가 분명히 말은 했지만 엄청 막 두셨고 그럴거에요 왜냐면 좀 하고싶은 말이 많은 반면에 이게 저의 사생활도 보호해야되니까 딱 여기까지 이제 커트를 하다보니까 좀 많이 가려져서 여기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 여기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자꾸 킹킹 소리가 나는데 너무 크게 들리려나 너무 크게 들리려나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커뮤니티에다가 이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어 이팅 사운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때 되게 냉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투표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무려 170분이나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되게 죄송하다고 느끼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많이 기다려주시는데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시는데 감정 극복을 좀 잘할 생각은커녕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조금 더 이따가 풀어볼건데 정말 정말 아무런 플러스라는게 붙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아무것도 안하고 쉬워버린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지냈냐면은 일단 회사 출근하고 회사 퇴근하고 나서 집에오면 그냥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는거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오로지 움직임은 회사에서 있는거고 회사에서 밥먹으러갈때 그리고 일을 할때 그리고 퇴근할때 정말 그렇게 살다보니까 아무런 그런 플러스라는게 없이 더 오래걸렸던거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감정 극복하는게 되게 오래걸렸던거 같아요 집에오면은 집에오면은 말할 상대라도 있으면 좋은데 저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혼자 생활하다보니까 그럴 때 그럴 때 있어서 저는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여러분들이 늘 좀 부럽더라구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대화의 중요성은 깨달았던거 같고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야되는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대화로 좀 풀고 그렇게 해야되는거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속에다가 쌓아놓는거는 어 정말 좋지 않은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쌓아놓는다고 좋은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몇번이고 혼자 생각하다가 다시 넘어지고 혼자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그런일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을 뵙는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세요 네 나중에 힘들어지는거는 나중에 힘들어지는건 어 어 주위사람들이 아니라 본인 네 본인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잘못 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 선파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그 우울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거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람 내용과 최대한 얘기 많이 하면서 물론 제 입장에서 이런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저처럼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좀 얘기 많이 해보는걸 원해드려요 원해드려요 참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건 아닌데 그쵸 펜토스 소리가 이렇게 좋았었나 이 소리는 좀 별로였다 그래서 암 하 하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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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좀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업로드를 하라고 하는데 되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곤당이 너무 도뿌리 하시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할 틈이 없어야되는거 같더라구요 뭔가 항상 계획하고 뭔가 해야되는거 같더라구요 뭐랄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을텐데 제 채널은 항상 저의 소중한 몸을 찬거 같다고 계속 계속 말을 했어요 그 각오, 그 다짐 잊지 않으니까 너무 지치지 않게 그렇게 잘 꾸려나가볼게요 한번 넘어졌으면 됐지 두번 넘어지지 않을거에요 방금 되게 뭔가 엄청 각오가 되어있는 눈빛 같았나요? 아닌가 좀 더 잘 어울리는거에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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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까지 먹으면 촬영시간이 많을때는 거의 다 마무리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3개월만에 깨달은 거 그리고 사람간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정말 들으면서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원래 좀 항상 고민이 많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다보니까 그냥 나쁘게 생각하시면 참 답답한 사람 근데 좀 좋게 봐주실 수 있다면 참 그래도 생각이 많고 좋은 사람으로 봐주실 수 있으려나 봐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핸드포먼트 해도 될까요? 되게 좀 산만하다고 느끼시려나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잠이 오셔야 되는 거 항상 하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도 편안하게 포근하게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안하게 포근하게 잘 주무시고요 여기까지 굿노우게 ASMR 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포근하게 그러면 오늘도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요 여기까지 굿넉의 ASMR이었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